어제 처음으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오늘은 441명이 확진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. 시군별로는 원주 97명, 춘천 82명, 속초 60명, 강릉 59명, 동해 28명, 고성 11명 등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,029명입니다.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%로 춘천과 원주, 강릉 지역 4개 병원에 46개 병상이 남아있습니다.